와.. 이건 뭐 다 바뀌어서 추억 1위도 없는데? 교무실 가서 내 졸업사진이랑 한 게 있으려나? 괜찮으려면 들어가도?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3년도 졸업생 네 우연히 아 앨범이 보셨어요? 네 재산욕이 있어요? 네 들어가도 될까요? 방학이죠 지금? 그죠? 네 2003? 네 학학년 때 몇 반이었어요? 제가 2반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전교 부회장을 출신했거든요 네 인기가 많았나 봐요 네 인기 많아야지 왜 공부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? 인기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죠? 공부하면 상당히 없고 다 돌고 맞아요 말자라고 네 맞아요 이때 딱 이 모형 보시면 인기 많게 생겼잖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네 또 패션 센스 또한 장난 아니죠 여기 봐요 남들 시계 하나도 안 찼는데 저만 시계 차고 있어요 순아표 육항이 형님 발목량만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 신발 딱 신고 이렇게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네 でも ably 으 다 아멘